낭비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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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혜진님 머리 감으려고 미용실 갔어요? 세상 편하네요 되게 건방진 목소리 괜찮았죠? 김혜진님 단백질 쉐이크 드립니다! 좀 부유하시네요 실제로도 머리 감으려고 미용실 가는 어우 멋있습니다 7124님 저는 육회 사서 구워 먹어요 돈 좀 쓰시는데요 7124님 근데 너무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저희가 닿을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육회 사서 구워 먹는 세상 0980님 남잔데 샴푸 세번 짜요 대머리면 인정 근데 스치 많은 편이면 세번 짤 수 있어요 저도 두번 짭니다 저도 오늘 최초 공개요 머리 감을 때 샴푸 두번 짭니다 어떤 때는 진짜 그렇게 두번 감을 때도 있는데 오래 안 감았을 때는 0980님 슈베 김민정님 기간인박 아이크림으로 바디로션처럼 배에 다리 펴발랐을 때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3486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VOD로 다운받아가지고 사실은 3일동안 계속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고 말았어요 야 부자하다 부자하다 사실은 이거는 72시간 동안 계속 돌려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들 다 초대하고 우리 일가친척들 고종사촌 다 우리 집에 지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볼 수 있다고 다 오시라고 실제로 뭐 기생충도 옛날에 그랬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혼자 한번 보고 말았다 야 3486님 드립니다 1868님 참치캔 먹는데 틈새 사이로 낀 살점들 안 먹고 버렸어요 걔네도 좀 살아야죠 하셨네요 오 야 이것도 제 기준에는 굉장히 잘 사시는 뭔지 아시죠 참치캔 이렇게 있고 캔이 이렇게 닫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미세하게 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쑤시개로 거기를 이렇게 긁어서 거기를 한 바퀴를 돌리면은 한 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안 먹고 예를 들어 그 재활용해야 되니까 물에 이렇게 씻어서 그냥 흘려보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전에 키친타올 두 장으로 모기 잡는 거랑 비슷한 거죠 1868님 드립니다 김현경씨 조밥에 밤까지 넣어서 조밤밥 먹었어요 실패 1045님 손톱 깎을 때 물티슈 깔고 함 하셨네 오 이거는 좀 힘들겠는데 좁아서 1731님 지금 소름돋았어 물티슈 좁은데 지금 몇 장을 깎는 거야 그러면 좁으니까 한 10장 넣고 깎는 걸 수도 있겠다 그죠 기가 막히네 1731님 습해서 엉덩이에 꼈던 모닝빵 안 먹고 버렸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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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모닝빵을 습한 날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모닝빵을 이제 뒤에다 끼고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습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먹죠 촉촉하게 왜냐면 우유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먹고 버렸다 이야 1731 드립니다 그럼 혹시 마들렌 낀 날도 버려요 이거 그냥 마들렌 기가 막히네 3888님 계좌이체 500원 해봤습니다 수수료도 500원 3888님 드립니다 12 12 13 13 14 14 17